네 많은 분들이 그 CAD 도면을 불러오는 이후에 이제 모델링 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떤 오류 라던가 문제점들을 궁금해 하시는 것들도 또 많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고 음 네 그러려고 합니다 뭐 별건 아닌데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을 조금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관련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우선 파일 불러야 겠죠 네 임폴트로 불러 오시면 되구요 네 임폴트로 도면을 불러오는데 일단 불러 오시기 전에 CAD 도면이 있으면 옵션 해 가지고 모델 유닛이 모델 유닛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해당 파일에 모델링 유닛 확인해 줘야 되구요 네 뭐 거의 뭐 특별히 만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모델 유닛으로 해놓고 OK 눌러 줄게요 네 데이터 불러오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자 열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데이터가 많이 들어왔죠 블럭도 많이 들어오고 쭈욱 자 이렇게 불러 왔는데 Shift Z를 한번 눌러 볼게요 Shift Z에 네 줌 익스텐드 라는 기능이죠 자 불러 왔는데 이상하죠 도면도 네 이렇게 불러 와 졌구요 Shift Z를 눌렀을 때 보면 여긴가 모델링이 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오면 X X 네 안 됩니다 X 안 됩니다 네 여기 지금 보면 네 이런데 모델링이 지금 추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웠는데 지금 지웠더니 이제 조금 이렇게 되죠 근데 보시면 도면 여기 디테일 막 찌꺼기 남아 있고 그리던 거 레이아웃 안쪽에 있는 도면만 또 이렇게 나와 있고 네 네 네 이렇게 이런 도면 이렇게 막 불러 오시면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되구요 네 이렇게 보시면 뭐 그나마 그래도 컴퓨터가 불러 온 것만 해도 신기한데 이런 것도 뭐 가구 도면들 이런 거 불러 올 필요 없죠 이런 거 불러 오시면 안 돼요 그나마 이 도면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진 도면은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뭐 이런 저런 작업들을 거치다 보면 정말 디테일하게 작업한 도면들 또는 뭐 이런 블럭 같은 것도 깨져 가지고 그냥 아예 한 덩어리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지금 블럭이라서 그나마 네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불러 오시면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사례를 보여 드리려고 한번 불러 봤구요 정리를 다 하셔야 돼요 네 일단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가구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 이거 모델링 쓰실 거 아니잖아요 모델링을 다 여기다가 배치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구들 다 필요 없어요 이런 모의자 테이블 다 필요 없습니다 테이블도 뭐 네모난 거 이거 하나 가지고 뭘 만드실 거 아니니까 그리고 뭐 이 도면을 이용하려고 그랬다 그럼 이 박스 하나 그리는 게 어려울 정도는 아니죠 스케치업에서 그래서 다 그리시면 된다고 오히려 오히려 가 아니죠 이런 거는 남겨 놓을 수 있어요 불과기 가구 또는 뭐 이런 특수한 모양은 없으니까 이런 거는 가져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뭐 생크대 개수대 이런 거 뭐 크기 확인 정도를 위해서 가져오는 정도는 괜찮지만 데이터는 최대한 안 가져오는 게 좋다 내가 꼭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오는 게 좋다 그리고 내가 꼭 필요한 데도 양이 많다 그러면 나눠서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한 번에 다 가져오려고 하면 안 됩니다 평면도 인면도도 뭐 한 번에 다 가져오면 편하긴 하겠죠 속으로 근데 제 생각에는 평면 인면 뭐 이런 거 단면 따로따로 정리해서 깨끗하게 해서 가져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네 지우고요 이거 이렇게 지워 가지고 그대로 지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컴포넌트에 컴포넌트에 이건 이제 컴포넌트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3D 웨어하우스 사용 문제점 얘기할 때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여기 가서 컴포넌트에 InModel에 갑니다 InModel에 가서 이 도면 예제라고 돼 있는 이 DWG 이거 선택해서 지워 주시거나 Delete 잠시만요 이걸 제가 선택을 해 버리는 바람에 안 지워졌네요 일단 지워주고 여기서 Purge unused 사용하지 않는 건 지워주세요 오래 걸리죠 이만큼 데이터가 로드돼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거 제가 여기 클릭하고 있는 바람에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지워졌네요 어 제가 지금 좀 전에 한 명령은 안 사용하지 않는 컴포넌트를 지워주는 명령이에요 화면에 어 그래서 또 쓸데없이 여자가 지워졌네요 캐릭터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캐릭터를 저는 놓겠습니다 네 왜 놓냐면 스케일 비교하고 이러면 놔야 돼요 지금도 보시면 딱 놓으니까 내가 보는 화면이 얼마나 큰 영역을 보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뭐 바로바로 지우세요 그랬는데 지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당분간 모델링이 어느 정도 진행되기 때까지는 남겨 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도면을 정리한 도면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도면을 임폴트로 불러오는데 역시 옵션 확인 한번 하고 임폴트로 불러와 줍니다 네 불러왔죠 저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랑 조금 다르게 어쨌든 도면을 합쳐서 왔는데 네 네 자 지금 보시면 얘가 들어왔죠 그럼 뭘로 들어오냐면 컴포넌트로 들어와요 컴포넌트 이게 하나의 컴포넌트인 거죠 그래서 이거 지워도 아까 확인 하셨겠지만 네 컴포넌트로 있어요 도면 불러오면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정상이죠 내가 원래 만들고자 했던 이 크기랑 맞나 그래서 계단이나 이런 거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180이면 맞는 거 같죠 네 스케일이 달라졌다면 몇 미리가 달라졌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뭐 도면에 단위가 문제가 됐다면 뭐 10배 단위로 거의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미리가 cm로 들어왔다던가 m로 들어왔다던가 킬로로 들어왔다던가 인치나 이런 게 변했으면 이제 단위가 조금 아예 이상해 보이긴 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즈 이런 사이즈들 계단 두께 같은 거 이런 걸 이렇게 재보시면 대략 비슷한 사이즈가 나와요 그럼 사람 휴먼 스케일 하고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도면이 불러와 주면 이걸 바로 이제 익스플로드 하시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이게 지금 두 개가 그룹이 되어 있네요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 한번 들어가면 또 있어요 그렇죠 또 들어가면 별도로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클릭하면 창문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얘를 그룹 컨트롤 G를 누를게요 저는 단축키 설정을 해 놨으니까 컨트롤 G 또는 안 되면 네 여러분 단축키 설정 안 돼 있으면 마우스 우 클릭하세요 메이크 그룹 메이크 그룹 해주시면 돼요 컴포넌트로 까지 부지 만들 필요 있을까요 이거 복사해서 쓸 필요 없으니까 그냥 네 이렇게 해 놓고 컨트롤 마지막에 나와서 네 마우스 우 클릭해서 익스플로드 하거나 네 저는 컨트롤 시프트 G 할게요 자 이렇게 자 각각 다 그룹이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도면을 평면도를 중심으로 네 합쳐 볼게요 도면을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됐죠 그리고 천정도니까 천정에다 놓는 것 보다는 살짝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배치해 주고요 자 얘는 어디 있는 거냐면 이쪽에서 바라본 것 같아요 아 아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바라본 것 도면을 여기다 맞추는 게 아니고 이 애 같은 경우는 이 예제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요 여기다 맞추면 안 돼요 여기에 맞춰 주셔야죠 그쵸 정확하게 도면을 봐야죠 이 위에 있는 이 라인 이게 여기에요 이게 이게 지금 이게 천정에 이 부분을 표시된 거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로테이트 돌리기 할 때 여기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제가 지금 네 여기를 기준으로 했죠 이유는 밑에가 이게 이제 바닥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다 칩시다 만약에 이게 위에 있으면 이렇게 올려야겠죠 올리면 뭐가 안 보여요 도면이 안 보이니까 아래로 내리는 게 좋겠죠 바닥은 네 그래서 이렇게 바닥은 내리는 게 좋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밑으로 네 그리고 이제 얘는 지금 계단 보이는 거 보니까 이쪽 역시 이쪽에서 90도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단면은 단면은 여기 90도 여기다가 중심쯤에다가 네 놔줄게요 네 이렇게 자 벌써 12분이 넘어갔네요 영상이 제가 영상이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갖고 있어 가지고 길면 잘 안 보시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뭐 보든 안 보든 그냥 막 올렸는데 근데 요즘엔 또 안 보면 뭐하러 또 올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신경이 쓰입니다 음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도면이 됐죠 근데 이제 이렇게 놓고 쓰다보면 도면이 지워지거나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해서 락을 걸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락을 걸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네 안 지워진다 이런 뜻도 있지만 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도면의 라인을 직접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절대로 이용하지 마세요 네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 도면에 있는 이 라인 있잖아요 이거를 직접 이용하시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익스플로드 해 놓으면 라인들로 이렇게 변환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되게 쉽게 생각하세요 여기 이거 이렇게 하나 하면은 뭐 면이 채워지잖아 음 채워지네 그럼 나도 계속해서 이렇게 면 채워야지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이거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이 도면 이거 정말 간단하기로 따지면은 뭐 거의 0.1% 안에 들 정도로 아주 간단한 도면입니다 이것도 도면을 그릴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면이 이렇게 채워진단 말이죠 이것도 이것도 지워요 네 지우면 네 지우면 네 지우면 되지 네 이거 절대 도움 안 되고요 이렇게 작업하시면 문제가 정말 많이 발생하고 많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거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다시 그리시는 거예요 이 위에서 라인을 다시 그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또 이렇게 따서 그리면 되겠다 그죠 네 이렇게 따서 그리면 또 오류가 또 많이 발생해요 또 많이 발생해요 왜냐 이거 어디서 시작했어요 저 여기서 시작했죠 네 기억력이 좋다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했다가는 분명히 까먹겠죠 까먹으면 라인을 여러 번 그리게 돼요 여러 번 그리게 되면 아까 도면하고 똑같은 현상이 발생해요 지금 제가 라면을 라인을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와 하다가 보면은 라인 이상한 데다 그려놓고 안 지워지고 안 지워지면 또 남아 있고 남아 있으면 다음 작업할 때 그 라인이 같이 눌러붙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이렇게 하시면 역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냥 박스를 하나 여기다 그립니다 이렇게 푸쉬를 눌러요 눌러서 자 높이는 어디에 맞춰요 네 당연히 단면 여기 입면에 맞춥니다 네 그래서 입면에 맞춘 다음에 이제 지워도 될까요 네 살짝 지워놓을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 면을 여기다 맞춰서 그렸었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할 때 여기다 맞추면 벽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끌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져오실 때 컨트롤을 누르면 푸쉬가 되면서 이게 면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 맞출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걸 또 쭉 뺄 수가 있겠죠 그쵸 네 이렇게 모델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여기까지 와줘요 그리고 또 컨트롤 키를 또 한 번 눌러서 여기서 맞춥니다 네 쭉 빼면 되겠죠 여기 또 컨트롤 키를 눌러서 빼주고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여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면이 안 생기니까 그냥 지나가 버릴게요 왜냐면 요렇게 해줄게요 여기까지 문까지 있으니까 자 물론 뭐 다시 이제 그리면 되겠지만 뭐 좀 진행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여기 라인이 그러면은 라인을 라인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여기다 하나 해주고 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여기다 복사해줘요 여기 면 생겼죠 그럼 또 이제 푸쉬로 여기서 뽑아 나오면 돼요 문이 됐네요 문이 있으면 여기 까고 여기서도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할게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요건 요령이에요 이제 작업을 많이 하시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서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지금 이걸 뭐 아 저럴 땐 이렇게 해야지 하고 외우실 필요 없다는 거죠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 저런 것들을 남기는 원리가 이렇구나 이렇게 자 이거 계속 진행하면 시간만 가기 때문에 이제 설명드릴 부분만 설명할게요 일단은 문은 뭐 한 2200 2200 줄게요 됐죠 이게 이제 문인데 여기 하얀색 인데 이쪽으로 가보면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행 방향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이쪽에 파란색이 생기는 경우랑 여기 하얀색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제가 얘기했다시피 파란색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마우스 클릭해서 리버스페이스 해주시면 되긴 하는데 이거 이전에 이거 이전에 이게 왜 생겼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라인들도 어쨌든 지워야 되잖아요 그쵸 그냥 이대로 놔두면 네 나중에 이제 모델링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자 이 부분은 이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여기서 펴나려고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러서 뺐잖아요 이렇게 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얘 얘 얘 이거 그 다음에 밑면 해서 면이 돌출이 돼요 이 돌출이 되는데 이 면이 돌출되면서 이쪽에 있는 이 라인이 있던 원래 면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게 돼요 여기 지금 남아 있죠 이거 이렇게 지우면 안에가 정리가 되는데 이 면이 남아있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지만 얘를 지워줘야 돼요 지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라인 하나 지워주시면 이 안에 있는 면이 지워져요 이 말은 지금 여기에 면들이 남아 있는데 이 면을 지울 때는 어떻게 지우느냐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우는 방법 한 번에 깨끗이 지우는 방법을 볼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한 번에 지우는 방법은 일단 없습니다 한 번에 지우는 방법은 없어요 그 일일이 지워 주긴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 이렇게 지우고 또 옆에도 지우고 귀찮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방법은 루비를 좀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윗면만은 윗면 같은 건 지워주세요 윗면은 이런 건 지워줍니다 이렇게 지워주면 안에 면은 일단 다 지워져요 면이 다 지워줍니다 면이 다 지워져요 이렇게 하면은 네 이걸 이제 지워볼게요 위에 거를 그러면은 안쪽 면은 다 없죠 이러면 모델링이 이제 정상에 좋은 모델링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스케치업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때 이 라인들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다 선택하고 컨트롤 F인데 이게 뭐냐면 마우스 클릭해서 보시면 아 여기 루비가 안 깔려 있네 네 잠시만요 네 루비를 바로 깔게요 왜 안 깔아놨을까요 지금 2020 버전으로 하니까 안 깔아놨어요 제가 네 자 이 픽스101 이라는 루비입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루비 좀 좋은 루비가 더 있는데 못 찾겠어요 제가 요걸로 할게요 제가 많이 쓰는 루비에요 픽스101 열기를 눌러서 픽스101이 들어갔는데 픽스101이 들어가면 마우스 우클릭해보면 픽스101 이라는 메뉴가 떠요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픽스101을 눌러주면 이 라인 다 지워지죠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라인 작업해 주시면 좋아요 픽스101의 단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 제가 이렇게 돼 있으면 픽스101 픽스101 써서 네 이런 라인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픽스101 네 눌러주면 네 짜증나게 안쪽까지 지워지죠 이게 픽스101의 단점인데 요거 안 지워지면서 해주는 게 이 루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거 찾으면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네 까먹었어요 어쨌든 루비가 원체 많다 보니까 까먹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픽스101로 정리해 주셔서 도면 쓰시면 됩니다 그 외에 도면을 계속 올려가는 과정은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는 할게요 도면 활용할 때 주의점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도면 쓸 때는 절대 이 도면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는 비추다 네 물론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래도 다시 그리는 게 좋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라